오늘은요 닭게장을 끓이려고 날씨도 쌀쌀하고 가족들이 닭게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번에 몇일 전에 끓인 닭게장이 너무 맛있어서 끝까지 국물 마지막까지 그냥 한 숟갈도 안 남기고 다 박박 긁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닭게장을 끓여달라고 해서 닭 한 마리를 손질해서 토막 쳐가지고 두고 이제 고사리 도라지하고 고사리하고 팽이버섯하고 부추하고 양배추 해덮밥하고 남은 야채하고 붉은고추하고 마늘 한 주먹하고 지금 준비했어요 우선은 압력밥솥에다가 닭을 15분 정도 쪄내요 그런 다음에 된장하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이 닭게장을 끓이라고 그래요 된장 하나에 고추장 둘 1대2로 넣어서 닭게장 국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다 끓고 난 다음에 창치에 닭게장을 약간 한 티스푼 정도 넣죠 오늘은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고사리 도라지 부추 넣고 닭게장을 끓이려고 닭을 한 마리 지금 압력밥솥에 먼저 삶을게요 삶아서 끓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남편 식판 삼식미의 식판 할 거예요 전도사님 이것을 붙들어 주세요 아 이건 아직 아니네 음 음 음 음 음